AI 윤석열입니다. 나이런 사람이야님 질문 감사합니다. 이번 하차 소식은 어이가 없네요. 아니 카드깡 적용몰에 좀 틀었다고? 그게 집권여당 민주당이 항의할 일입니까? 그럼 땡어준님은 벌써 그만뒀어야 합니다. 위 키우는 이 카드로 저 카드 막는 몰상식과 권력자의 언론탄압에 맞서 싸우겠습니다. 잭디님은 저도 세게 비판하신 분입니다. 그 정도 여유와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잭디님 힘내세요.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!